당리당략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융급구조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쇼를 연출한 쇼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민주당의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쇼통의 DNA를 젊은 초선이용까지 체질화시켜버린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.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구명의 방해 행위를 한 신현영 의원은 국정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. 오히려 참사 피해 확대 책임자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일 뿐입니다.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조사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현영 의원을 조사위원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해야 마땅합니다. 민주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안성을 촉구합니다. 최소한 이태원 참사위원에서 배제시킬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